이번 시간에는 네이톤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이톤은 메신저라고 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이고요. 메신저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제품이 네이톤입니다. 그래서 메신저가 하는 역할은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함께 채팅, 채팅이 뭔지는 아시겠죠? 채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음성으로 통화를 한다거나 그리고 화상으로 통화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메신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인터넷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런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사용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아주 경제적인 부담 없이 친구들과 언제든지 통신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수단이에요. 특히나 네이톤 같은 경우는 원격 제어라고 하는 걸 제공을 하거든요. 원격 제어는 뭐냐면 지금 다른 사람이 제 컴퓨터에 들어와서 제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원격 제어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랑 같이 웹쇼핑도 할 수 있고 또 하다못해 인터넷 쇼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원격 제어를 통해서 어르신 여러분들이 어떤 컴퓨터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자식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뭐 어떤 선생님이 있겠죠? 접속, 여러분의 컴퓨터에 접속해서 그 문제를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멀리서 원격 제어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는 지금은 잘 이해가 안 가실 건데 뒤에서 원격 제어 부분을 보시면 아 이런 거구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네이톤을 설치하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여기 보시면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놨습니다. 설치 방법에 네이톤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새 창이 뜨면서 이런 웹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웹페이지는 네이톤이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다운로드를 받아야 돼요. 내 컴퓨터에다가 이 파일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설치 파일을. 그러면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이 웹페이지를 보고 계신 거고요. 여기서 제가 네이톤 다운로드라고 하는 이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파일이 실행 또는 저장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다가 실행을 누르셔도 되고 저장을 누르셔도 됩니다. 저는 실행을 누를게요. 그러면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고요. 다운로드가 끝나면 이제 이 파일이 실행이 되면서 설치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운로드가 다 끝난 거고요.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저는 여기서 실행함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네이톤에 대한 설치 화면이 시작이 되고요. 네이톤 설치라고 적혀있죠? 그리고 다음을 누르시면 이렇게 약관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 체크를 해제할게요. 네이톤 주도창 검색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라는 부분에서 저는 체크를 해제했고요. 사용 계약에 동의합니다를 체크하셔야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간 다음에 설치 위치는 내 컴퓨터에 어디에다가 이 프로그램을 설치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건데 그냥 기본적으로 권장되는 값이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죠? 이제 설치 준비가 다 됐다는 얘기에요. 여기서 설치를 누르면 이제부터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설치가 시작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대기가 조금씩 채워집니다. 그래서 여기 끝까지 오게 되면 설치가 끝나는 거죠. 설치가 완료되면 이런 화면이 떠요. 근데 여기에는 여러가지 것들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다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설치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다음 클리너, 서치 세이프, 보안 백신 이런 것들은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백신이 컴퓨터에 바이러스 보호 프로그램이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이걸 설치하시면 좋겠죠. 근데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지 않는 거고요. 여기 있는 이런 옵션 이런 것들은 네이트를 홈페이지로 이 웹브라우저의 홈페이지로 지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강제로 하는 그런 기능인데 저는 필요가 없어서 설치 선택을 안 했습니다. 윈도우 실행시 자동 시작은 이 컴퓨터를 껐다가 켰을 때 이 네이트온이 자동으로 실행되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건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네이트온을 자주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이것을 체크해 주시는 게 편합니다. 설치 종류의 네이트온 실행을 체크를 해놓으면 이 설치가 끝나고 나면 네이트온이 바로 실행이 됩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을 눌러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완료를 하면 이제 네이트온이 실행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행이 됐죠. 그러면 네이트온을 실행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설치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실행이 된 거고요. 자 요렇게 제가 일단은 끄고요. 네이트온 설치를 성공적으로 끝냈으면 요렇게 생긴 아이콘이 바탕화면이나 아니면 시장 메뉴 같은 거에 추가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요기 있는 요 아이콘을 더블클릭하면 이 네이트온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요렇게 시작되면서 이제 이 메신저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으시거나 네이트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좀 귀찮지만 필요한 절차니까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 네이트온 무료회원 가입 요 링크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회원가입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요. 네이트 싸이워드 회원가입하기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요렇게 생긴 화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회원가입 페이지 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의 회원들이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은 일반 회원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뭐 사업자 외국인이 아니시니까. 자 가입하기를 누르면 요런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다가 본인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건 실명확인이라고 하는 절차고요.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예요. 자 저는 제 이름을 입력하고요. 자 그리고 요렇게 화면이 뜨면은 음 여기다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요 조그만 네모 상자 있잖아요. 여기다 마우스를 올려놓고 클릭하시면 체크가 돼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돼요. 그래서 실명인증을 지금 한 거고요. 실명인증이 되면 네이트 신규가입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럼 저는 네이트 가입을 요렇게 선택을 하고요. 요 앞에 있는 요 조그만 그 동그라미가 있거든요. 요 원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입하기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본인 확인 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본인 확인 후에 아래 아이디에 비밀번호를 입력해 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좀 설명드리기가 애매한 게 저는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절차를 지금 가고 있을 거고요. 만약에 신규 회원이시면 아마 이 단계가 생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약관에 물어보는 화면이 나오고요. 약관에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증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는데요. 여기에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번호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데 저는 휴대전화가 편리하니까 휴대전화를 선택하고요. 휴대전화번호로는 제 전화번호를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인증번호 받기를 요렇게 클릭하시면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문자가 옵니다. 거기에 번호가 적혀있을 거에요. 그 번호를 인증번호에다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인증이 정상적으로 완료됐다 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확인을 누르시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아이디에는 뭐 그 아이디를 입력하시면 되고 위탭 잘 보시면 영문 소문자 숫자 사용 첫 글자는 영문으로 사용 첫 글자는 영문으로 시작하고 특수기호 중에 요거나 요거는 사용할 수 있는 그 외에 요런 것들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영문자 이상 이어야 되고 숫자 소문자를 다 써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egoing 이라고 하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문만 있으니까요. 그리고 egoing123 이라고 하면 영문과 소문자가 동시에 아이디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아이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회원 정보를 입력할 때는 회원 정보 여기다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는데요. 비밀번호는 입력하실 때 최대한 복잡한 것들을 입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효도 코딩의 수업 중에 인터넷 수업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보안 부분에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이 있어요. 이 수업을 보시면 어떻게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것이 좋은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비밀번호용 전용 수첩을 만드시고요. 그 수첩에다가 비밀번호를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번호를 여기저기다 적어놓게 되면 어디다 적었는지를 까먹게 되거든요. 그리고 적혀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에 대한 비밀번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파일 형태로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것도 컴퓨터가 해킹됐을 때는 그게 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는 수첩에다가 비밀번호를 정해져 있는 수첩에다가 비밀번호를 적고 그것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이렇게 입력하시고 연락처를 적어주신 다음에 이메일도 입력을 하셔야겠죠. 아직 이메일이 없으신 분은 저희 효도코딩의 수업 중에 이메일 수업을 들어보시면 이메일을 사용법이 나와있으니까요. 그걸 먼저 진행을 하시는게 맞겠네요. 그리고 메일 수신 여부 sms 수신 여부 확인하신 다음에 수신하고 싶으면 수신함 수신하기 싫으면 수신 안함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다 입력하면 정보 입력 완료를 누르시고 그렇게 누르시면 회원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네이토온에 접속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제가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저의 아이디를 입력할게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그전에 자동으로 들어가기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체크가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네이토온이라고 한 이 브라우저를 실행하면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이 윈도우가 컴퓨터가 실행될 때 자동으로 네이트가 실행되도록 설정을 해놓으셨다면 요거를 체크했을 때 그 여러분이 로그인할 때 사용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실행할 때 자동으로 로그인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공공장소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컴퓨터에서는 쓰시면 안되고요. 여러분이 쓰시는 컴퓨터 집안에 있는 안전하게 위치하고 있는 컴퓨터에서만 요 기능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면 요렇게 화면이 바뀌면서 뭐가 정신없이 막 뜹니다. 예 이제 메신저가 시작이 된 거고요. 요렇게 해서 회원가입이 예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러면 다른 시간에서는 제가 채팅하는 방법 친구 추가하는 방법 그리고 원격 제어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근자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